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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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의 전문 인력들이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장소 헌팅 이런 건 당연히 포함인 거고 어느 라지인지 이게 현지 코디의 역할을 해주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프로덕션 서비스에 인벌브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로듀서와 상응하는 크레딧이 주어지고요. 그래요? 이번에 아무튼 부산 소재의 손가락 영화사가 부산 지역 회사로는 최초로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기존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부산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제작사들이 다 한 건가요? 서울에도 사실상 한두 개 회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맡아서. 그래서 저희가 부산영상위원회가 올 초에 부산영화드라마 제작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과제로 정했고 그런데 이제 부산이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로케이션 촬영지라는 점에서 이러한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 회사의 출범을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교육 등을 토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부산이 영화의 도시, 영상의 도시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촬영 장소와 제작 일부 지원 정도였는데 그걸 넘어서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부산영상위원회가 많은 지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희 영상산업센터에서 지역의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또 업계의 종사들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어떤 촬영, 케이스 스터디로부터 시작해서 국제 공동 제작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글로벌 프로덕션이라는 제목하에 그런 현업에 종사하는 군내 유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수했고 또 저희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사 영화들의 어떤 이런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를 지난 30년 가까이 담당했던 홍콩의 옥토버 픽처스에 추체논 프로듀서를 부산으로 직접 초청해서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에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그냥 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할만해야 되고 또 비전이 있어야 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줄 텐데. 어차피 이 추체논 프로듀서의 경우도 부산영화제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고 또 저희가 소정의 강사료는 지급은 해드렸지만 또 저희가 홍콩에 버금가는 그런 로케이션 촬영지로서의 부산의 가능성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 시장이 이제 막 한국에서는 자리 잡히고 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업체는 많지 않다고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실제 이 시장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이게 좀 형성이 돼있습니까? 현재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서울의 2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는 2014년도 어벤져스2의 국내 촬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하게 되었고요. 아직 국내에는 공식적인 시장 규모와 관련된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는 업계에서 굉장히 고부가 같이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국내에서 외국 제작팀이 지출한 비용과 서비스 수수료가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 회사의 매출액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류 프로젝트의 경우 편당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로케이션 촬영했던 마블 스튜디오의 블랙팬서라든지 또 OTT 드라마 시리즈인 파친코가 대표적인 프로덕션 서비스 작품이고요. 또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컬처품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많은 해외 영화 드라마들이 국내 촬영이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 해외에서 온 영화 드라마의 어떤 편수가 9편이었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배 증가한 그런 실적을 올해 나타냈습니다. 프로덕션 서비스 자체가 이미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데 모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사실상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발을 떼긴 했지만 관련된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무엇보다 글로벌 프로덕션 관련된 우수한 인력들이 부산에서 많이 배축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거에 더 나아가서 부산 소재의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올해 저희가 야심차게 시작한 A 플러스 B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과를 좀 가져야 되는데 이 A 플러스 B라는 의미가 아시아 부산을 만나다. 아시아 미치 부산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이 A 플러스 B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산과 아시아의 유능한 창작자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고 한편의 프로젝트는 이미 시나리오 작업 중이고 한편은 베트남의 전도 유명한 감독과 부산 제작사 간의 기획이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부산영상위원회가 2024년에 나아가야 될 길과 또 관심 분야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현재 보통 촬영팀이 와서 지출하는 금액의 5배 정도가 지역의 경제 효과로 창출된다는 게 사실상 지금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그런 통계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부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촬영지로서의 위상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촬영 육지 방안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의 인력들이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반도 점점 더 강하게 잡혀가는 것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연말 잘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영상위원회 강성규 운영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산영상위원장 부산영상위원장